안녕하세요. 배터리 한방의 끝내기 권준표, 다몽입니다. 오늘은 6강을 공부할 예정인데요. 다몽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알려주실 겁니다. 다몽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몽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오늘 6강에서 공부를 할 개념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는 개념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스탠다드 일렉트로드 포텐셜이라는 개념이랑 약간 연관지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 공식을 보시면 어떤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돌아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만 공부를 해왔던 워킹 일렉트로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의 의미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실제 공식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아 진짜 이게 작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배터리 한방의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기준 정극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은 이제 어떤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할 거예요. 되게 귀여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저 어떤 땅에다가 제가 높이가 높이가 칸 두 개 정도 되는 네모... 네? 높이가 칸 두 개 정도 되는 A라고 하는 막대기를 하나 그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칸이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칸의 높이가 한 칸 정도 되는 B라고 하는 두 번째의 막대기를 제가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 둘 사이의 높이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죠? 이 사이... 어? 네 너무 짧네요. 이 사이의 높이 차이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릴 거고 대략 높이는 맞지 않지만 이 두 막대기의 높이 차이는 한 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똑같은 A랑 B라고 하는 이 막대기들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네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힘드시면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키가 컸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A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키가 3만큼 올라가서 매우 커졌어요. B라는 친구는 키가 한 칸만큼 올라가서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높이를 어떻게 차이가 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문제이겠죠? 이 사이는 현재 3칸이라는 차이가 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될까요? 1번이라고 써보겠습니다. A가 두 칸 길어졌다 요거 맞는 표현인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요? 왜 A가 두 칸 길어졌다 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A랑 B랑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는 한 칸만 차이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확인해보니까 이번에는 3칸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칸이다가 3칸으로 늘어났으니까 3-1에서 두 칸 더 길어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말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미 얘기를 해드렸지만 A는 두 칸 정도의 길이에서 약 다섯 칸 정도의 길이로 늘어났으므로 A는 세 칸 길어졌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대충 생각해보면 두 칸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세 칸 길어졌다가 맞아요. 그러면은 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하냐면요 우리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두고요. A와 B 둘 사이에 차를 이용해 증감을 판단하면 된다 안된다? 안되고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위에 제가 써둔 1번에 대한 내용이겠죠. 왼쪽에서는 한 칸 오른쪽은 세 칸 차이가 나서 어? 얘네 둘의 선 빼기 이래서 어? 두 칸 길어졌다 라고 증감을 판단하면 판단하면 안되고 2번 서술이 맞겠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기준을 잡은 후 비교해야 함 이라고 표현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요 기준이라는 말을 주황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황색으로 기준 표현했습니다. 그럼 위에서 위에 그림에서는 이 주황색으로 어떤 것들을 표시해두면 될까요? 밑에 있는 땅 요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생각하면은 맞겠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굉장히 어? 선생님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이걸로 대체 시간을 왜 하려 하는 건가요? 요 내용을 우리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도 가져올 거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 그 전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그 두 일렉트로드 사이의 볼티지 즉 포텐셜 차이였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림을 위에는 이제 두 사람 차이의 아 두 사람 사이의 키 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볼티지 차이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화살표들을 한번 같이 봐봅시다. 제가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거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어떤 일렉트로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니까 일렉트로드 1번 일렉트로드 2번의 포텐셜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요 선이 지금 우리가 항상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많이 익숙하게 사용해왔었던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은 수직선 사이에서 여기 위치해 있고 첫 번째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은 수직선 상에서 여기 위치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즉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전에는 첫 번째 일렉트로드와 두 번째 일렉트로드가 이렇게 위치해 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첫 번째 일렉트로드는 여기 두 번째 일렉트로드는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었던 어떤 내용이죠? 캐소드랑 에노드가 각각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의 반응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면 이렇게 각각이 좀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갈바닉셀이죠?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포텐셜 차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우리 엘렉트로드 사이의 볼티지 차이 즉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이었죠. 이 볼티지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반응이 일어나기 전 반응이 일어난 후 이거 두 개만 보면 정확하게 증가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 빼기 이 투의 값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위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말이냐면 이 말이랑 똑같아요. 사실 이해가 아직도 안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밑에 다른 내용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원 이 투 라고 제가 써둔 이 일렉트로드를 똑같이 써줄 거고요. 대신에 우리 아까 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했었던 기준을 잡아줄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투의 포텐셜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시간이 막 지나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응이 일어나도 어떻게 된다더라? 어떻게 되냐면 네 어떻게 되냐면 이 투의 포텐셜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포텐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이 두 번째 상황 기준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A가 정확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위의 경우랑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이 경우 이 기준이 되는 일렉트로드를 뭐라고 생각한다?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즉 RE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RE 라고는 쓰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두 일렉트로드를 이름을 이렇게 한 번 정해볼게요. WE CE 아래에도 WE 라고 표현을 해두겠습니다. 여기는 CE 라고 가로로 써줄 거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이제 오른쪽에 각각의 의미를 써드릴 건데요. 한번 쓴 제가 쓰는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제가 정리를 해볼 내용은 WE에 대한 내용이에요. WE가 대체 무슨 일렉트로드의 약자일까 하면은 워킹 일렉트로드 워킹 일렉트로드 또는 우리는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WE가 워킹 일렉트로드의 약자겠죠.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관심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저번 이제 다섯 강의를 쭉 진행을 해오면서 선생님이 많은 일렉트로케미컬 셀들을 이제 그려주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반응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반응 각각이 이제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배터리나 또는 일렉트로케미컬 셀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 우리가 정말 관심있는 반응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센서를 만드는데 포도당 포도당에 대한 일렉트로케미컬 셀을 만든다. 그러면은 관심있는 반응 당연히 포도당의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있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정극을 WE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CE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카운터 일렉트로드라고 합니다.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억실러리 일렉트로드라고도 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워킹일렉트로드가 관심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정극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반응은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렉트로케미컬 셀이 어떻게 구성한다고 배웠냐면 두 개의 캐소드 애노드 각각 두 개의 일렉트로드가 전선으로 이어졌을 때 그네들이 하나의 온전한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한쪽은 무조건 리덕션 한쪽은 무조건 옥시데이션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W이라고 해도 W 혼자서는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 일렉트로드가 그거에 대한 짝 반응이 일어나는 정극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써줄게요. W E와 짝 반응이 일어나는 정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뭐가 남았죠? 우리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죠?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즉 RE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얘가 뭐라고? 기준이라고 아까 이미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 그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수직선상에서 포텐셜을 나타낼 때에 그 포텐셜이 유지가 되는 그런 일렉트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얘네들이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도 동일한 포텐셜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에 대한 내용이 다음 내용에 대한 인트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